푹텔러 스칼렛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오늘 어떤 작품인가요? 오늘은 기시 유스케의 자물쇠가 잠긴 방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던데. 네. 기시 유스케의 작품 가운데 저희가 검은집이라는 작품을 다뤘었어요. 네.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기시 유스케 작품을 좀 더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 네네. 드디어 오늘 그걸 좀 이루게 되었습니다. 작가 소개 잠깐 좀 해주시죠. 아, 이 기시 유스케는 워낙에 또 유명하신 분이라 좋은 작품이 많이 있는데 좀 특별한 거는 밀실 사건에 대해서 좀 다룬 작품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기시 유스케의 밀실 추리소설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일명 이제 방범탐정 에노모토 시리즈. 아, 방범탐정 에노모토. 이게 사람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탐정인 에노모토가 나오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유리망치, 도깨비불의 집, 자물쇠가 잠긴 방, 미스터리 클락.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그중에 제가 오늘 가져온 작품이 자물쇠가 잠긴 방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시 유스케의 명품 밀실 추리 소설 가운데 한 작품이 자물쇠가 잠긴 방이군요. 그럼 이것도 밀실 얘기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죠. 기시 유스케 작가는 59년생인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지금 소개해 주시는 작품은 이게 밀실 사건에 실려있는 자물쇠가 잠긴 방이라는 제목이고요. 네네네. 그 단편집 제목도 자물쇠가 잠긴 방이에요? 네. 자물쇠가 잠긴 방이라는 단편에 4개의 작품이 들어있어요. 서있는 남자, 쭉 있는데 그중에 자물쇠가 잠긴 방이라는 똑같은 동일 제목입니다. 그럼 기시 유스케의 4대 밀실 추리 소설에는 자물쇠가 잠긴 방 하나만 들어있는 거네요. 네네. 단편. 단편집. 그래도 다른 남편들도 재밌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네. 그중에서 제가 엄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오늘은 자물쇠가 잠긴 방만 들어주시겠지만 나머지 작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으로 네. 그래서 꼭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일본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었군요. 네. 2012년에 열쇠가 잠긴 방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드라마로 또 나왔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그 말 뜻은 똑같잖아요. 자물쇠가 잠긴 방? 네. 그렇죠. 열쇠가 잠긴 방. 열쇠가 잠긴 방. 굳이 또 드라마에서는 이거 바꿔서 했거든요. 열쇠가 잠긴 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신 분들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감상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등장인물은 일단 사건과 관련해서 한 5명이 나와요.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히로키와 미키가 나오는데 둘이 남매예요. 오빠는 고2고 여동생은 중3인 남매가 나오고 이 남매의 엄마가 미도리라는 분인데 사망을 하셨죠. 그리고 이 미도리의 재혼 남편인 타카자와 그러니까 남매의 새아버지인 셈이죠. 타카자와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다아이치로라는 분이 나오는데 미도리의 남동생 즉 남매의 삼촌입니다. 남매의 외삼촌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오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번 나오는 아우토중코와 에노모토케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아, 이 두 분이 그건 뭐 듀오 임무예군요. 네. 그런 셈이죠. 아우토중코는 변호사예요. 여성 변호사. 네. 그리고 에노모토케이는 방범탐정. 그러니까 이 방범탐정 시리즈라는 게 에노모토케이를 말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주인공이네요. 네. 그러니까 방범샵의 점장이라는 분이고요. 방범컨설턴트. 오늘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주인공 가운데 아이다, 아이치로. 이게 아이다가 사실은 여자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베르디의 오페라. 네. 여주인공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공주인데 여기서는 남자예요. 남자고 감옥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어를 좀 들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썸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혹시나 좀 이게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어서요. 그 열쇠에서 열쇠라고 이제 자물쇠라고 해야 되겠죠. 그 보통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현관문. 보통 현관문 그 집 안에서 현관문을 잠글 때 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욕실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돌리는 손잡이를 얘기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고리처럼 이렇게 나와서 그걸 잡고 손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막대기 같은 것들이 옆에 이제 막대기가 나와서 잠기고 다시 왼쪽으로 돌면 열리고 하는 그렇죠. 그 막대기를 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손잡이를. 네. 손잡이. 손잡이가 썸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쇠로 잠그는 게 아니라 열쇠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손으로 잡는 그 부분을 썸턴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영어로 썸턴인데 썸이 이 엄지이라는 거고요. 엄지손가락을 말하는 거죠. 턴이 돌리다 이런 거잖아요. 엄지손가락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가. 어쨌건 그런 용어를 미리 좀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좀 지적인 호기심을 많이 충족을 시켜드릴 거예요. 예전에 과학 시간을 많이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스칼레 씨가 이과 여자거든요. 그래서 과학과 수학에 아주 강점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 어떻게 된 거지 하는 그 진짜 호기심이 많거든요. 충분히 충족시켜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시 유스케 작가의 자물쇠가 잠긴 방 줄거리 해설관왕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다는 초인종을 누리려고 했지만 머뭇거려집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조카들을 만나러 오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집을 방문했을 때 누나 미도리는 행방이 묘연했던 못난 남동생 아이다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히로키와 미키는 느닷없이 나타난 수상적은 삼촌을 처음부터 잘 따르며 성가실 정도로 붙어 있으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집을 뛰쳐나가 내내 고독하게 살아온 아이다는 처음으로 가정의 따스함을 맛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줄곧 얼버무린 채 그 후로 1년에 몇 번씩은 이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는 하나 떠올리기도 싫은 사건이었죠. 그 사건으로 아이다는 감옥에서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랑하는 누나 미도리는 3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다는 감옥에 갇혀있던 바람에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해 원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해온 짓을 진심으로 후회한 것은 그때가 처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로키와 미키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히로키는 지금 17살로 고등학교 2학년이고 미키도 15살로 중학교 3학년입니다. 자신이 징역을 살다 나온 줄은 모르겠지만 예전과 똑같은 태도로 자신을 대해줄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을 굳게 먹고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타카자와가 꼬물꼬물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나는 20대 초반에 결혼해 히로키와 미키를 낳고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 뒤에 재혼한 상대가 타카자와였습니다. 누나가 살아있을 때는 매형이었지만 지금은 어떨지 타카자와는 오랜만이라고 서툴게 인사하는 아이다를 예전처럼 차분하게 맞아 들였습니다. 타카자와는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데다 각진 이마 아래에 네모난 티타늄 안경을 쓰고 있어서 마치 로봇 같은 인상을 풍겼습니다. 아이다는 다섯 살 연상의 매형이 영 껄끄러웠습니다. 딱히 마음에 안 들만한 짓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도무지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과학교사라는데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다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은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3시가 다 돼가고 있었죠. 미키는 친구랑 약속이 있어 나갔는데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되었고 히로키는 집에 있기는 한데 계속 2층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2층에 있어도 자신이 온 줄 알면 내려왔을 텐데 라고 생각하니 아이다는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자 마치 독심술이라도 쓴 것처럼 타카자아가 말했습니다. 실은 오늘 처남이 온다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안 했다고 말이죠. 게다가 히로키는 요즘 자기 방에서 거의 안 나온다면서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나이대의 아이들 가운데 많은 모양이라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혈언관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엄연한 아들인데 완전히 남의 얘기를 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타카자아는 아이다에게 생활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보호관찰관 선생님 소개로 당분간 살 곳은 찾았으니 이제 일자리만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나온 40대 남자에게 일자리를 주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기술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요. 사실 기술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부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쓰지 않겠다고 맹세한 기술이기도 하죠. 아이다는 타카자아에게 히로키와 미키에게는 비밀로 해주어 감사하다고 하며 누나 영전에 향이라도 피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카자아는 집에 불단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종교라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단 따위 따위는 일절 집안에 놔주지 않았다며 고인을 애도하는 건 각자 마음속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발총처럼 말하는 타카자아의 말에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마침 미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중학생답게 평범한 단발머리에 수수한 더플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눈에도 울곧게 잘 자란 티가 났어요. 미키는 아이다를 보자 삼촌이 오기를 오빠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왔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다는 조카에게 머리를 푹 숙인 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형무소에 들어가 있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으며 도저히 올 형편이 못됐다고만 말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고 미키는 아이다 옆에 앉았지만 아이다와 시선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북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미키가 타카자아에게 오빠는 왜 안 불렀냐고 물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빠 문 연다! 라는 목소리에 이어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났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미키는 삼촌이 왔다며 문을 열라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자 미키는 쏜살같이 계단을 내려와서 오빠가 대답을 안 한다며 이상하다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얘기했습니다. 타카자아는 뭐 자주 그랬으니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듯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키는 미키는 오빠가 자기에게는 꼭 답을 해줬다며 문도 안 열리는 게 이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다는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단숨에 2층으로 뛰어올라가서 삼촌이 왔다고 소리치며 히로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키도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오빠를 부르기만 했습니다. 아이다는 안쪽으로 열리는 문에 손잡이를 돌려 힘껏 밀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쪽에서 거인이 문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다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타카자아에게 물었다. 아니 이 문에는 도대체 어떤 자물쇠가 달려있어요? 문 손잡이 주위에 열쇠 구멍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안쪽에서만 잠글 수 있는 자물쇠가 달린 것도 아닌 듯했다. 미키가 자물쇠 같은 건 없다고 소리쳤다. 아이다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안 열리는 걸까? 도어 스토퍼 같은 걸 받쳐놓기라도 했다는 건가? 그때 타카자아가 뭔가를 생각하듯이 턱 언저리를 쓰다듬으며 히로키가 오늘 자물쇠를 새로 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미키가 말도 안 된다며 언제 그랬느냐고 날카롭게 물었다. 타카자아는 미키가 외출하고 나서 잠시 후에 문에 구멍을 뚫는 듯한 소리가 났고 올라와 봤더니 히로키가 문을 열고 뭔가 하다가 자기를 보더니 문을 쾅 닫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 문 안쪽에 달린 보조 자물쇠는 똑똑히 봤다고 말하며 본차는 문에 달렸고 문틀에 데드볼트가 들어가는 바지새가 있어서 손잡이를 돌려 잠그는 타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키는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아이다는 문을 노려보며 억지로라도 열어야 되겠다고 했다. 문을 힘껏 걷어찌보았지만 역시 옴축달싹도 하지 않았다. 아이가 다시 한 번 아이다가 다시 한 번 걷어차려고 하자 타카자와가 말리면서 잠간만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더니 전기 드릴을 가져와서 드릴 비트 끝부분을 신중하게 문 손잡이 조금 윗부분에 갖다 대었다. 모터가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자 드릴 비트가 문을 뚫고 서서히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타카자와는 가장자리를 문지르듯이 움직여 구멍을 넓혔다. 지켜보는 사람이 안달랄 만큼 느긋하게 작업을 하다가 둥그런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맞은편 창문 밖이 밖에 안 보인다고 하다가 뭔가 그릴 같은 게 보인다고 했다. 보조 자물쇠는 분명 이 구멍 바로 위에 있었을 거라며 구부러진 막대기 같은 게 있으면 손잡이를 돌려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타카자와는 이렇게 말하더니 광에서 공구함을 꺼내 공구를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바닥에 내려놓았다. 미키는 이렇게 꿈을 대다가는 오빠가 위험하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아이다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응접실에 놓아둔 숄더백을 들고 다시 계단을 올랐다. 자신이 뭘 하려는지는 잘 알고 있었다. 봉인한 손가락을 쓰는 것이다. 한 번 보여주고 나면 두 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자신이 아직도 손가락을 숨겨 다니는 걸 타카자와가 알면 갱생했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그리고 자신이 일찍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미키는 아직 모른다. 그래도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조카 히로키의 목숨이 달려있을지도 모른다. 2층으로 올라온 아이다는 아직도 공구함을 뒤지고 있는 타카자와에게 비키라고 하고 숄더백에서 접이식 우산을 꺼냈다. 손잡이를 잡고 우산대의 중간에 있는 돌기를 누르자 우산대에 숨겨둔 막대기 같은 물체가 쑥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아이다가 뭘 하려는지 몰라서 그저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아이다는 막대기 모양의 물체 즉 아이아이의 가운데 솟가락 이라고 이름 붙인 썸턴 돌리기를 드릴로 뚫은 구멍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렇다. 아이다 아이치로는 썸턴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지닌 프로 절도범 이었던 것이다. 원래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은 마츠쿠라 아이치로였다. 마츠쿠라가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유복한 개업의 집안이다. 처음에는 누나 미돌이가 의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장남 아이 이치로가 태어나자 바로 바톤이 넘어와서 초등학생 때부터 가정교사와 함께 죽을 둥사 일둥 공부하는 하루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숨 맡길 듯한 생활과 부모님의 잔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와서 친구집을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나쁜 길로 빠지고 말았다. 가출한 아들에게 정남이가 떨어진 부모도 자신의 행방을 제대로 자식의 행방을 제대로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때 아이이치로에게 접근한 것은 그쪽 세계에서는 유명한 빈집 터리범 이었다. 아이이치로가 망을 보는 동안 빈집 터리범은 피킹으로 자물쇠를 열고 침입해서 불과 4-5분 만에 금품을 털어 도주했다. 두 사람의 콤비 플레이는 성공적이었다. 빈집 터리범은 아이이치로에게 피킹 기술도 전수했다. 날 때부터 손끝이 야무지고 감이 좋았던 아이이치로는 순식간에 기본적인 기술을 익혀 디스크 실린더 자물쇠라면 한 1-2분 그 밖의 자물쇠도 숙련된 열쇠구 수리공 뺨치게 빨리 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함께 일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자물쇠를 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떠올리게 되었다. 아이이치로가 점찍인 것이 바로 덤턴이었다. 덤턴이란 실내에 다닐 자물쇠의 손잡이다. 어떤 방법이로든 문 밖에서 덤턴을 직접 돌릴 수만 있다면 피킹 작업처럼 번거롭게 열쇠구멍 속에 실린더 핀을 하나하나 맞출 필요 없이 문을 쉽게 열 수 있다. 거품경제의 절정기였던 당시에 방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분양주택의 현관문은 대부분 종이박스로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선 대다수의 현관문에는 우편 투입구가 딸려있다. 거기로 긴 막대기를 집어넣으면 간단히 덤턴에 닿는다. 우편 투입구가 없더라도 채광을 통해 채광을 위해 붓박이창을 낸 문 역시 많았다. 그런 창문에는 방범용 합판유리나 두꺼운 강화유리를 사용해야 되지만 보통은 그냥 판유리였던 것이다. 맨션이나 연립주택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어찌된 일인지 문에 사용되는 철판은 해가 갈수록 얇아져서 최근에는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면 쉽게 구멍이 뚫릴 정도다. 아이치로가 창안한 수법은 아주 간단했다. 일단 문에다가 우편 투입구 따위에 개구부가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핸드드릴로 문에 구멍을 뚫는다. 고작 30초도 걸리지 않는다. 다음으로 그 구멍에다가 아이아이의 가운데 손가락과 짧은 손가락 두 종류가 있는데 긴 손가락으로는 우편 투입구 따위에 멀리 떨어진 개구부로 집어넣어서 덤턴을 돌릴 수 있다. 반면 짧은 손가락은 덤턴 옆에 구멍을 뚫어 사용하는 것인데 5년 만에 타카자와가를 방문하면서 아이치로가 들고 온 것이 바로 이 짧은 손가락이었다. 양쪽 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쇠막대기에 불과하지만 앞쪽에다가 와이어를 조작해 구부릴 수 있는 관절을 달았고 끝부분은 고무로 덮어쌌서 손가락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 이 손가락이 썸턴에 닿기만 하면 순식간에 돌려서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것이다. 그 무렵 아이치로는 빈집 터리범의 양자가 돼서 아이다 아이치로 라고 개명했다. 아이아이 원숭이는 아이치로의 애칭이자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진귀한 원숭이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원숭이는 현지에서는 악마의 사하자라고 불릴 만큼 으스스하게 생긴 원숭이인데 나무를 갈가서 낸 구멍에다가 가운데 발가락을 쑤셔 넣어 벌레를 잡아먹는 습성이 있다. 어찌됐든 아이치로는 5년 전 수감되기 직전에 톱니가 달린 시제품을 완성했다. 그것은 덤턴 돌리기 기술을 방지할 목적으로 보급된 플라스틱 덮개와 덤턴 가드를 부수기 위한 것이었다. 무사히 침입한 후에는 범행이 늦게 발각되도록 핸드드릴로 뚫은 구멍을 지점토로 막고 바깥쪽에는 도라에몽이나 피카주 다 위에 애니메이션 스티커를 붙였다. 그러면 근처 사람이 우연히 보더라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양아버지인 빈집 터리범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아이치로는 스스로 개발한 수법을 무기로 홀로 섰고 순식간에 전국 도둑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한때 월수입이 수백만 엔에 이르렀지만 나쁜 짓으로 모은 돈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말대로 전부다 도박이나 유흥비로 날려버렸다. 그리고 5년 전 운 나쁘게 체포되고 만 것이었다. 아이다는 모든 신경을 손가락 끝에 집중시켰습니다. 5년의 공백은 있었지만 감각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감촉에 당황했습니다. 보조자물쇠의 섬터는 원통형인 듯 했고 분명 왼쪽으로 돌리면 열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는 타입이디라 생각하고 왼쪽으로 돌리려고 하자 아이아이의 가운데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겉을 고무로 덮어쌌 아이아이의 가운데 손가락은 아무리 미끄러운 표면에도 잘 밀착하기 때문에 이런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를 써봐도 자랑하던 손끝은 줄줄 미끄러지기만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려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다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몇 번이고 시도했고 결국 단단히 밀착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신중하게 아이아이의 가운데 손가락을 움직이자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하며 마침내 금속음이 들렸습니다. 문을 고정한 데드볼트가 자물쇠 속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열렸다 싶어서 아이다는 문 손잡이를 돌리며 문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몇 센치미터 밀리다가 새로운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문틈을 막으려고 뭔가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혼신의 힘을 다해 문을 세차게 밀었습니다. 문 주위에 붙어있던 비닐테이프 같은 것이 뜯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되밀려는 공기에 저항하면서 테이프를 뜯고 문을 열었더니 밀폐되었던 실내에서 미지근한 바람이 불어나왔고 종이 테이프 조각 같은 것이 공중을 떠돌다가 아이다의 가슴팍에 떨어져 내렸습니다. 온도 변화를 감지한 듯 방 안에 에어컨에 불이 들어오더니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쪽의 창문도 은회색 비닐테이프 같은 것으로 단단하게 막혀있었고 창문 바로 밑에는 실외용 바비큐 그릴이 놓여있었습니다. 반으로 자른 드럼통에 다리가 달린 듯한 형태로 높이는 오 60cm 침 되어보였고 그릴 속에는 거의 제로 변한 연탄이 들어있었습니다. 묘하게도 방은 온통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것으로 가득 했습니다. 천장에는 색색의 종이 테이프로 만든 주름과 고리 모양 장식이 붙어있었고 오른쪽 벽에는 큼지막한 켄트지를 셀로판 테이프로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빨간색과 녹색 종이 테이프로 잘 있어 라는 글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침대 위에 파란 운동복을 입은 남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키로키 였어요. 아이다 는 달려가서 목에 손을 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뒤에 서있던 타카자와가 이 방은 아직 일산화탄소로 가득 차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며 아이다 와 미키를 끌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다 멍하니 타카자와의 얼굴을 쳐다보자 음 안타깝게도 자살한 것 같군요 라고 타카자와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17살 먹은 소년이 죽음을 선택해야 했을까 아이다 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5년 만에 자신이 찾아온 날에 하루만 더 일찍 찾아왔다면 말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현장 상황으로 보아 경찰은 자살이라고 단정지은 모양이었지만 아이다의 정가를 확인한 형사는 썸톤 돌리개를 숨겨서 가지고 다닌 게 아닌지 의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문을 열어 히로키의 목숨을 구했다면 정상 참작이 되었겠지만 지금 가석방 중임을 고려하면 특수 도구를 소지했다는 것으로도 다시 수감될 가능성마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접이식 우산 속에 숨긴 아이아이의 가운데 손가락을 찾지 못한 탓인지 형사도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다는 형사에게 히로키가 정말로 자살한 게 맞냐며 믿을 수가 없다고 하자 믿고 싶진 않겠지만 전형적인 자살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방의 틈새를 모두 막고 바베큐 그릴에 연탄을 넣고 불을 붙이는 것은 얼마전에 유행한 연탄 자살의 변형 이라고 했죠. 얼굴빛이 분홍색인 것도 일산화탄소 중독사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다는 종이 테이프 장식과 잘 있어 라는 글자를 붙인 종이는 히로키에게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누구든 자살 직전에는 제정신이 아닌 법이라며 오히려 그걸 보고 자살이라는 감이 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방은 사망한 히로키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상태였다는 형사의 말에 반박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현장 검증이 끝나고 히로키의 시신을 밖으로 옮긴 후 현장에는 노란 테이프로 출입금지 표지가 설치되었습니다. 아이다는 갑자기 미키가 걱정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단 하나뿐인 오빠를 잃은 충격이 얼마나 클지 말이죠. 미키의 방을 열자 눈물로 얼굴이 흠뻑 젖은 미키가 삼촌이 우산 속에 숨긴 그 이상한 도구가 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기 전에 허겁지겁 숨겼던 이유와 경찰에게 다른 도구를 썼다고 거짓말한 이유도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다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비밀이 있다며 다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미키는 이제 아무도 못 믿겠다며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다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을 나왔고 마침 몸의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상실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저한테 뭘 의뢰하고 싶으신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히로키군은 틀림없이 자살한 것 같은데요? 아우토 준코 변호사는 동정심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다는 말하는 내내 기도하듯이 깍지를 끼고 있다가 그제서야 얼굴을 들고 준코를 쳐다보았다. 더벅머리에다가 기다란 얼굴 쑥 들어간 눈 주위는 거무스름했고 블랙과 화이트의 투톤 스테디움 전파를 봐서 그런지 부침성 있는 말상 판다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아니에요. 저 히로키는 절대로 자살한 게 아니에요. 히로키에게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반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요. 아무도 짐작 가는 바가 없다더군요. 무엇보다도 끔찍하게 아끼는 동생 미키를 놔두고 혼자 저 세상으로 갈 아이가 아니에요. 게다가 유서도 없었잖아요. 아우토 변호사님 그 애당초 경찰이 히로키 군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한 건 굉장히 밀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밀실이 깨진다면 180도 바뀌어서 살인일 가능성이 농후해지겠죠. 그때 그때 함께 있던 에노모토 케인은 전애 없이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몸집이 작고 살결이 뽀얀 에노모토가 캐시미어로 만든 듯한 흰 스웨트를 입고 있자 머리가 좋은 북극 여우 같은 분위기가 풍겼다. 그전에 묻고 싶은데 아이다 씨랑 에노모토 씨는 도대체 어떤 관계예요? 준코는 수상적다는 눈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에노모토는 신주쿠에 있는 방범 방범 숍의 점장인데 지금까지 밀실 사건 몇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본업은 지키는 쪽보다 혹시 훔치는 쪽이 아닐까 하는 의심은 강해져만 갔다. 에노모토는 성실함이 묻어나는 얼굴로 옛 친구라고 대답했다. 솔직히 바라면 아이답하는 공범자지만 에노모토 씨는 밀실이 깨질이라고 생각하나요? 에노모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어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자살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경찰 관계자에게서 얻은 정보를 종합해봤더니 어쩌면 계획 살인이 아닐까 싶더군요. 범인은 타카자와 씨 말고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 범인이 따로 있다고 친다면 타카자와 씨 모르게 외부에서 침입해서 히로키 군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밀실까지 만들고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할 거니까요. 에노모토는 그러면서 메모지를 꺼내 경찰 관계자한테 확인했다는 정보를 시간 순서대로 소리내어 읊었다. 사건 당일 타카자와와 미키는 아침 10시쯤에 아침밥을 먹었다. 여느 때처럼 미키가 토스트와 베이컨 에어그 토마토 샐러드를 만들었고 타카자와가 커피를 끓였다. 그리고 나서 미키는 아침밥을 담은 쟁반을 오빠 방으로 들고 갔다. 이때는 오빠 히로키가 문을 열었고 특별히 불길한 징후는 없었다고 한다. 안쪽에서 열리는 문은 열면 뒤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보조 자물쇠의 설치 여부는 알 수가 없었고 방 안에서 잠깐 잡담을 나눴는데 바비크 글리 같은 건 없었다고 했다. 일단 히로키 군의 아침밥 말인데요. 커피에 강력한 수면제 탔다면 어떨까요?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히로키 군의 혈액에서 대량의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답니다. 방의 쓰레기통에는 긴 약봉지도 남아있었고요.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타카자와시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더군요. 하지만 연탄으로 자살할 때는 미리 수면제를 먹는 게 보통이다. 그러니 수면제가 검출된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타카자와의 약이라고 하니까 어쩐지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에노모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얼마 뒤에 미키는 친구를 만나려고 외출했고 타카자와는 1층 서재에서 수업에 쓸 교재를 준비했다고 한다. 타카자와요. 그 뒤 오전 11시쯤에 2층 히로키 방에서 전기 드릴로 문의 구멍을 뚫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타카자와가 2층으로 올라가자 히로키가 문의 보조 자물쇠를 달다가 타카자와의 얼굴을 보자마자 문을 닫았다고 했다. 바로 그때 문에 달린 보조 자물쇠를 목격했다고 타카자와는 진술했던 것이다. 아이다가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란 듯이 외쳤다. 네. 그건 저도 동감이에요. 뭐 예로부터 연탄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많았지만 그러려고 자물쇠까지 달다니 그건 금시 초문이 거든요. 그럼 만약에 히로키 군이 아니라면 범인 그러니까 타카자와 달았다는 거군요. 그럴 경우에 납득이 갈만한 이유가 있나요? 준코 변호사가 물었다. 그러자 에노모토가 아 그야 물론 현장을 밀실로 만들기 위해서죠. 이상한 건요. 이 보조 자물쇠를 단 이유만 이 아닙니다. 시간 경과도 꽤나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히로키 군은 오전 11시 쯤에 보조 자물쇠를 달았다고 했죠. 근데 사망 추정 시각이 오전 11시 에서 오후 1시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1시 가 되어서야 보조 자물쇠를 달다니 너무 늦지 않습니까? 미리 방에 장식을 마치고 창문에 테이프를 발라뒀다고 쳐도 그 다음에 방문을 테이프로 단단히 봉하고 바비큐 그릴에다가 연탄을 피우고 수면제를 먹고 잠에 빠져야 된다. 이런 스토리거든요. 게다가 연탄으로 자살할 경우에 준비를 마쳤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4평짜리 방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충분히 높아져서 숨이 끊어지려면 적어도 1시간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애초에 일산화탄소는 연탄을 피우기만 하면 저절로 발생되는 게 아니거든요. 불완전 연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요. 몇 시간이 지난 뒤에도 실패한 예가 많아요. 키로키군이 이토록 짧은 시간에 연탄 자살에 성공을 했다면 놀랄만한 솜씨라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 다카자 화라면 아주 간단했을 거예요. 과학 교사라잖아요. 그리고 실험이 자랑거리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일산화탄소가 효율적으로 발생하는지 허니 꿰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아이다이 말에 준코는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히로키의 방앞에 놓여있던 아침 식사 그릇도 타카자와 씨가 이미 깨끗하게 설거지를 했다고 하니까 준코 변호사는 확실히 무언가 수상한 것 같기는 하다고 느꼈다. 에노무토 씨 무슨 가설이라도 있나요? 없지는 않지만 확인을 하려면 역시 현장을 직접 봐야 됩니다. 일단 아우토 변호사님은 타카자와 씨에게 살인동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변호사 직권으로 좀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조사하려고 했지만 개인정보의 벽이 높아서 꽤 힘들더라고요. 그러자 아이다 돌아가 돌아가신 누나는요 부모님한테서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 유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히로키가 죽으면 타카자와가 이득을 얻는 입장에 있을지도 몰라요. 부모님의 유산이라면 아이다 씨도 일부를 상속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요. 그 저 뭐라고 하던가요. 상속권 박탈이라고 하나요. 제가 범죄에 손을 댄 걸 부모님도 알고 계셨으니까요. 부모님은 8년 전에 그러니까 누나가 타카자와랑 재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은 집을 버린 인간은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고요. 저도 뭐 따로 이의신청을 하진 않았어요. 누나가 받은 다음에 내 조카들이죠. 히로키와 미키에게 물려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저 아우토 변호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좀 볼 수 있도록 타카자와 씨와 교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요. 어떻게든 사건의 진상을 꼭 알고 싶어요. 만약에 히로키가 살해당했다면 미키도 위험할지 모르니까요. 그것만은 꼭 꼭 막아야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에노모토 씨도 또 아우토 선생님도 어떻게든 해주실 거라고 했어요. 준코는 한숨을 쉬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의 지킴이를 표방하는 레스큐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서 이 의뢰를 냉담하게 거절할 수는 없다. 알겠어요. 그럼 일단 타카자완 씨한테 전화해보죠. 그러자. 그때 에노모토 에노모토가 끼어들며 말했다. 저 미키 양을 먼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미키 양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교원장에도 있었고 또 뭔가 다른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현재 아이다 씨와 미키 양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긴 것 같으니까 오해를 푸른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덧불코트를 입은 아담하고 영리해 보이는 소녀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준코에게 변호사님 맞냐고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 변호사의 예상치 못한 미모에 약간 당황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건 어디까지나 준코의 해석이에요. 준코가 오빠의 일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자 미키는 변호사님에게 의뢰한 사람이 삼촌이냐고 물었습니다. 준코가 맞다고 하며 마츠쿠라 아이이치로 씨의 의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키는 삼촌의 진짜성이 마츠쿠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5년 전 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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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이 발길을 끄는 게 이상했는지 오빠가 삼촌의 재판기사를 찾아냈다고 했어요. 아이치로는 그리 흔한 이름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준코는 삼촌이 내내 미키를 걱정하고 있고 히로키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빠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15살 소녀에게는 잔인한 질문일 수 있지만 오빠가 정말로 자살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키는 준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오빠는 절대로 자살 같은 건 안 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냐고 준코가 묻자 미키는 오빠와 나는 무슨 일이든 서로 상의했고 오빠가 은둔형 외톨이 기질이 좀 있긴 했지만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지는 않는 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가 자기만 남겨두고 자살할 리 없다며 서로 힘을 합쳐 살자고 약속했었는데 편지 한 장도 남기지 않고 죽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어쩌다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된 거냐고 묻자 학교 선생님은 믿음이 안 가고 공부는 혼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었고 오빠는 검정고시를 쳐서 컴퓨터 관련 학과로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장례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걸 들으니 자살이라는 심증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 졌습니다. 오빠는 왜 학교 선생님한테 불신감을 품고 있었던 거냐고 물었더니 오빠가 타카자와 녀석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키에게는 몰라도 된다며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죠. 그렇다면 혹시 두 사람이 타카자와에게 학대를 받은 거냐고 묻자 학대라고 할만한 짓은 당하지 않았다고 하며 표면적으로는 몹시 다정하고 뭔가 부탁하면 들어줄 때가 많은데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아나콘다랑 같이 사는 것 같다고 말이죠. 먹이가 충분해서 기분이 좋을 때는 조용히 지내다가 배가 고파지면 태연하게 곁에 있는 인간을 잡아먹어 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미키가 영리해 보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표현이 좀 과한 듯 싶어 준코는 타카자와 씨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저지른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키는 잠자코 있다가 증거는 없지만 저질렀을 거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키가 초등학교 때 집부분에 까마귀가 들끓은 적이 있었는데 타카자와가 처음 한동안은 성가시게 여기는 것 같더니만 어째서인지 얼마 후부터 먹이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해마다 까마귀 숫자가 줄어들더니 결국은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설마 독이 든 먹이를 준거냐고 준코가 물었더니 미키가 말하길 타카자와는 그렇게 금방 탈로 날만한 짓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타카자와가 먹이를 주기 전에 무슨 책을 읽는 걸 봤는데 농약에 관련된 책이었고 농약이 까마귀의 체내에 농축되면 알 껍데기가 얇아져서 새끼를 깔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고 했죠. 또 한 번은 근처 공원에 노숙자가 살았는데 살던 텐트에 불이 나서 쫓겨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웃사람이 말하길 노숙자가 가지고 있던 어항이 렌즈처럼 작용해서 햇빛 때문에 불이 난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항은 미키의 집에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고 집에 있던 건 어느 틈에 사라졌다고 했어요. 미키의 얘기를 들은 중코는 문제가 심각하다 싶었습니다. 중코는 미키에게 타카자와 씨가 필요하다면 살인이라도 불쌀 사람이냐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미키는 틀림없이 타카자와가 오빠를 죽였을 거라고 딱 잘라 말하고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서 그 녀석이 사형당하도록 만들겠다고 주명을 꽉 움켜 쥐었습니다. 준코도 그 주먹에 손을 얹으며 미키에게 반드시 꼬리를 잡아내고야 말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타카자와 가족의 집은 유명한 호러영화의 로켓 촬영지였다는 도쿄 교회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었다. 미키가 문을 열자 준코 에노모토 그리고 아이다 이렇게 세 사람은 반갑다는 다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를 하면서 줄줄이 안으로 들어갔다. 미키가 앞장서서 계단을 오르며 타카자와는 학교에서 수업 중이라 저녁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준코는 시계를 보았다. 아직 오후 1시니까 조사를 하기 위한 시간은 충분할 것이다. 2층 복도 끝에 방에다가 쳐놓았다던 출입금지 테이프는 이미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에노모토 에노모토가 닫힌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드릴 구멍을 쳐다보았지만 맞은편 창문만 보였다. 다음으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 뒤쪽을 조사했다. 드릴 구멍은 티로키가 달았다는 보조 자물쇠 바로 아래에 있었다. 간격은 겨우 2cm 정도. 잘도 이렇게 절묘한 위치에다가 구멍을 뚫었구나 싶었다. 에노모토가 문 주변을 손으로 문질렀더니 테이프 접착 성분 때문에 아직도 끈적끈적 했다. 문틈을 막는데 사용한 비닐 테이프는 버렸느냐고 물었더니 미키가 전부 보관해 놓았다고 했다. 타카자와가 바로 벗겨내서 버리려고 하는 걸 미키가 혹시나 증거가 될까 해서 쓰레기 봉지에 담아 내놓은 뒤에 몰래 가져와서 옷장 속에 숨겨 보관해 두었다고 했다. 미키가 건넨 쓰레기 봉지에는 문 주위를 막았을 때의 사각형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리 흔하지 않은 은회색 테이프 였는데 보통의 검정 테이프와 비교해 폭이 넓었다. 에노모토가 테이프 폭을 자로 재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자 준코가 테이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테이프는 가정에서는 잘 쓰지 않는 폴리 염화 비닐로 만든 테이프며 주로 배관의 이음새를 막거나 금속이 녹슬지 않도록 감는 데 쓴다고 에노모토가 대답했다. 하지만 문틈을 막으려고 했다면 보통의 검 테이프로도 충분했을 텐데 왜 이런 테이프를 썼을까요? 준콘은 이렇게 말하며 테이프를 만져보았다. 상당히 얇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다. 범인이 트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꼭 이 테이프를 사용해야 할 때 있을 거라며 에노모토는 복잡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아이다는 뭔가 떠오른 듯이 복도 한가운데에 있는 광에서 청소기를 꺼냈다. 저 옛날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문 가장자리에 반쯤 튀어나오도록 테이프를 붙여놓고 문을 닫아서 그런 다음에 문틈에 다 대고 청소기를 돌리면 청소기의 흡인력이 튀어나온 테이프를 바깥쪽으로 끌어당겨서 테이프가 문틈에 붙겠죠. 그렇다면 문은 밀봉이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미키는 삼촌 대단하다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에노모토는 뜨뜨미지근한 바등을 보이며 일단 실험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미키는 테이프가 어디 있는지 안다면서 복도를 후다닥 달려가더니 2분도 안 돼서 새 비닐 테이프를 들고 올라왔다. 타카자원은 과학실험에 사용하는 수호 도구를 차고에 놓아준다며 오빠 방에 있던 바비큐 그릴도 평소에는 차고에 놓여있었다고 했다. 아이다는 방금 전 설명대로 문의 세로 부분을 따라서 비닐 테이프를 반 정도 튀어나오게 붙였다.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미키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청소기 노즐을 문틈 부분에 대고 스위치를 켰다. 아이다는 한동안 틈을 따라 노즐을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안에 있는 미키에게 어떠냐고 물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는 미키의 의기소침한 대답이 되돌아왔다. 비닐테이프는 전혀 끌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방법으로는 문을 밀봉할 수 없을 듯 했다. 에노모토는 아마도 문틀의 모양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대개의 방문은 외풍이 들어오지 않도록 턱이 진 문틀에 문이 딱 들어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빨아당겨도 문틀이 방해가 돼서 안쪽에 있는 테이프를 끌어당길 수 없다고 했다. 어떻게 문틈에다가 테이프를 붙였는지 이 수수께끼를 풀지 않는 한 이번 밀씨를 깨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왜 문틈에다가 테이프를 붙일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것이다. 준코는 뜻밖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졌다. 네? 그냥 연탄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겠죠. 저 변호사님 변호사님 요즘은요 요즘 주택은 기밀성이 높아요. 그래서 문틈 정도는 막지 않아도 충분히 연탄자살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이런 특수한 테이프를 사용하면서까지 문을 밀봉해야 됐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번 밀실은 아마도 지금까지 맞닥뜨린 것 중에서 가장 깨뜨리기 어려운 밀실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쪽에서도 어느정도 유리한 측면이 있죠. 범인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규명하는 이과 계열입니다. 하지만 논리만 너무 고집하는 사고 이것도 약점이 있는 법이죠. 일단 범인의 발상이 시작된 지점에 설 수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펼쳐나가는지 뒤를 밟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획에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었다면 테이프로 문틈을 막는 절차도 당연히 생략했겠죠. 즉 문의 밀봉은 범인의 계획에서 빠트릴 수 없는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 역시 뭔가 명백한 이유가 있어서 골랐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면 추리는 한 걸음 더 전진할 텐데 말이죠. 저 미키양 혹시 시신 발견 전후에 하카자와 씨가 방에 들어와서 뭔가 주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자 미키는 무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이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키가 달려왔을 때 하카자와 방안에 일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다며 가까이 못 오게 뒤돌아서서 끌어안았다고 했다. 그때 하카자와는 여전히 방 밖에 있었던 것이다. 그럼 그때 방 안에서 연탄 타는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까? 저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냄새는 안 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환기를 끝낸 뒤였을 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그때 방에 일산화탄소가 없다는 게 들통나지 않도록 두 사람을 급히 데리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에너모토 씨 하카자와가 뭔가를 주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뭘 주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건 아닌데요. 이 보조 자물쇠에 썸턴을 돌려서 밀실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기계 장치 같은 게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요. 문 바깥에서 전파를 보내 원격으로 잠그는 장치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과학교사 하니까 그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다만 그렇다면 아이다 씨가 문을 열었을 때 그 장치가 보조 자물쇠 주변에 남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두 분의 증언에 따르면 그 장치를 하카자와가 회수할 만한 기회는 없었다고 봐야죠. 아이다도 장치를 회수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문을 활짝 열어보였다. 보조 자물쇠가 달린 문 안쪽이 벽에 밀착되었다. 게다가 히로키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세 따 1층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상추를 장치를 회수할 기회는 없었던 새입니다. 준코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에노모토를 흘끗 쳐다보았다. 어린아이처럼 몇 번이고 잠갔다 열었다 하면서 보조 자물쇠를 조사하는 중이었다. 에노모토 에노모토 아까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재밌는 걸 알아냈어요. 이 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에노모토 는 썸턴을 돌려 자물쇠를 열었다. 데드볼트가 들어가는 금속임이 퍼졌다. 그러더니 다시 잠그겠다면서 반대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썸턴을 돌렸다. 데드볼트가 튀어나와 바지쇠로 들어갔지만 소리가 심의해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자 들으셨죠? 열대는 소리가 났는데 잠글 때는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요. 이거 좀 묘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양쪽 다 비슷한 크기의 소리가 나거든요. 이 소리는요 보조 자물쇠 내부의 메커니즘 때문에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왜 잠글 때만 소리가 나지 않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비밀은 데드볼트 바지쇠에 있는 것 같아요. 속에 뭔가 들어있어요. 에노모토는 핀셋을 꺼내 바지쇠 속에서 하얀 물체를 집어냈다. 바지쇠에 딱 맞도록 네모나게 잘라져 있는 탈지면이었다. 데드볼트가 탈지면에 막혀서 보조 자물쇠 내부에서 부품이 부딪히는 소리가 약해진 모양이었다. 범인은 이 보조 자물쇠 소리를 지울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도 잠글 때만요. 이거는 범행의 방법을 추리하는 데 물꼬를 터줄 아주 유력한 실말입니다. 그러자 아이다가 호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더니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저 아까 에노모토씨의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혹시 이것도 장치의 일부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다의 손바닥 위에는 폭은 2cm가 잘 안되고 길이는 한 7-8cm쯤 되는 평범한 하얀색 종이 테이프가 얹혀있었다. 살짝 잡아당기면 끊어질 만큼 얇은 종이 테이프였다. 이걸로 썸턴을 돌릴만한 장치를 만들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아이다가 당시 방문을 연 순간에 방 안에서 날아와서 그대로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잊고 있었다고 했다. 경찰한테도 보여주었는데 시신을 발견했을 때 방 여기저기에 종이 테이프로 만든 장식이 있었고 바닥에도 남은 테이프 조각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하지만 에노모토의 눈은 반대로 점점 더 빛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미키에게 방에 있던 종이 테이프를 언제 정리했느냐고 물었다. 미키는 문에 붙은 테이프를 벗기기 전에 타카자와씨가 전부 버려버렸다고 했다. 에노모토씨 그 종이 테이프 조각에 무슨 중요한 의미라도 있나요? 어 글쎄요. 근데 어쩌면 이거야말로 타카자와가 밀실 트릭을 사용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타카자와는 문툼을 막는 데 사용한 접착 테이프보다 이 종이 테이프를 서둘러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종이 테이프가 중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위로 자른 것도 아니고 손으로 찢은 것도 아니에요. 에노모토가 준코 변호사의 눈앞에 찍혀든 끝부분은 확실히 기묘했다. 마치 무딘칼로 난도진한 것처럼 갈기갈기 찢겨 있었던 것이다. 아이다와 미키는 쓰레기봉지에 든 사각형 모양 테이프를 신중하게 꺼내서 가능한 시신발견 당시의 상태에 가깝게 만들려는 복원작업에 썼습니다. 그 사이에 준코는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서 미키와 히로키가 조부모로부터 상속한 유상과 타카자와와의 법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노모토는 1층 거실에서 타카자와가 중학교에서 실시한 과학실험 녹화 DVD를 보고 있었는데 준코에게 흥미로운 사실을 찾아냈다고 하며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타카자와가 스펀지 공을 손에 들고 뭔가 말하고 있었고 엎어둔 컵 3개 중 하나에다 공을 넣고 천천히 뒤섞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노모토는 이건 과학실험이 아니라 클로즈업 마술이라며 참고서 프로필란을 보니 타카자와는 대학생 시절에 마술 동호회 소속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번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고 준코가 물었더니 에노모토는 이번 사건 자체가 클로즈업 매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에게는 관객 그러니까 목격자가 필요했고 아이다씨의 썸턴 돌리개를 이용할 생각으로 아이다씨가 5년 만에 방문한 바로 그날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범행 현장이 밀실이었음을 경찰의 머릿속에 새겨주려면 방에 손을 대지 않은 상태로 경찰을 부르는 게 최고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히로키의 자살이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문을 열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범인은 자신이 뚫은 구멍에다 아이다씨가 썸턴 돌리개를 집어넣어서 자물쇠를 열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물쇠가 확실히 잠겨있었다는 증언을 이끌어낸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있는 아이다에게 에노모토는 썸턴 돌리개를 썼을 때 분명히 자물쇠가 잠겨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다는 아이아이의 가운데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져서 힘들긴 했지만 자기가 그 자물쇠를 연 건 맞다고 했습니다. 에노모토는 썸턴의 마술사 실력이라면 그 정도는 순식간에 열 수 있었을 텐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세 사람에게 아이다와 미키가 세심하게 완성한 테이프를 찬찬히 관찰해보라고 했습니다. 준코는 갑자기 깜짝 놀라며 문 주위의 테이프에만 자잘한 주름이 접혀있고 창문에 붙인 테이프에는 잔주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문에 있는 테이프는 저절로 들러붙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말하자면 범인은 문 가장자리를 따라 절반이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테이프를 붙이고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수를 써서 튀어나온 부분을 문틀에 붙인 거냐고 다들 수근거렸습니다. 그러자 에노모토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건 바로 정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타카자와가 쓴 이 물리 참고서를 보고 힌트를 얻었다며 정전기를 띄기 쉬운 순서대로 물질을 배열한 표인 대전열을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대전열이란 종류가 다른 두 물질이 마찰 또는 압력에 의해 접촉할 때 음전자를 잃게 되어 플러스를 띄기 쉬운 물질 순서로 나열한 것을 의미합니다. 책에는 플러스로 대전이 잘 되는 유리 모피 나일론 울 순으로 시작해서 아래로 갈수록 마이너스로 대전이 잘 되는 셀로판 염화 비닐 테플론 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즉 이 테이프의 원료인 염화 비닐은 마이너스로 아주 잘 대전되는 성질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염화 비닐을 대전시키려면 가급적 플러스로 대전되기 쉬운 물질과 비벼야 있습니다. 에노모토는 자신이 직접 염화 비닐 테이프를 조금 잘라내서 세로로 절반을 문에 붙이고 그 테이프 위를 스웨터 소매 자락으로 문지르고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테이프는 문틀이 끌어당기는 듯이 달라붙었고 자잘한 주름이 수없이 잡혔습니다. 이로써 밀실트릭의 반은 해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굳이 밀봉한 이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에노모토는 이 사건의 범위는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는 인간인데 문틈은 물론 김일성이 높은 창문틈에도 테이프를 붙였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연탄 자살에서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에노모토가 뭔가 더 설명하려는 순간 갑자기 아래층에서 현관문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카자아가 벌써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놀라서 잔뜩 겁을 먹고 있는 미키에게 아이다는 걱정 말라고 하며 오히려 잘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타카자아가 계단을 올라오자 에노모토는 인사를 하며 자신과 중코 변호사를 소개했습니다. 타카자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이건 너무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코가 일단 저자세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미키가 수업은 어떻게 하고 벌써 온 거냐고 물었더니 타카자아는 연구에 할애할 시간이 필요해서 비상근 강사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비상근 강사에서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선생님은 많지만 그 반대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니 별일이라고 하며 돈 들어올 구석이 생기셨나 보다고 에노모토가 약간 빈정거리는 토로 말하자 타카자아는 역시 자신이 용의자인가 보네 용의자인가 본데 히로키가 자살한 건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방은 안쪽에서 자물쇠가 잠긴 데다 문에는 테이프까지 붙어 있지 않았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아이다가 분노하며 타카자아에게 정정기를 이용해서 문틈에 테이프를 붙인 거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들은 타카자아는 정정기라 그건 미처 몰랐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테이프 문제가 해결된다고 쳐도 잠겨있던 자물쇠가 열리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카자아는 자신은 애당초 히로키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며 이런 연극을 꾸민 건 이 아이다 아이이치로 라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아이다는 상습 절도범 일뿐만 아니라 5년 전에 사람을 죽여 강도 살인죄로 복역 했었다며 세상을 떠난 미돌이도 행실이 나쁜 동생 때문에 생전에 얼마나 속상해 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이유도 친족하인 미키에게 흑심을 품고 이 기회에 애인으로 삼으려는 거라고 했습니다. 미키는 귀를 막았습니다. 아이다 는 타카자아에게 덤벼들려고 했지만 에노모토가 간신히 말렸어요. 아우토 준쿠가 혀를 차며 반격에 나섰다. 타카자아 씨 히로키 군을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돌아가신 부인인 미돌이 씨의 부모님은 히로키 군과 미키 양에게 막대한 재산을 남기셨더라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억 엔씩 이요. 합쳐서 4억 엔이죠. 그러자 미키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래도 자기들이 아니라 삼촌이 먼저 받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손자와 손녀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어요. 친자식에게는 유료분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어머님은 포기하셨고요. 그리고 삼촌도 역시 상속을 바라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당신들 남매가 전부 상속하게 됐죠. 순코는 미동도 안고 귀를 기울이는 학하자와 쪽으로 돌아섰다. 미돌이 씨는 전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당신과 재혼했어요. 미돌이 씨가 돌아가셨으니 당신이 두 사람의 친권자로서 전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히로키 군이 사망하면 당신이 히로키 군의 유산을 모조리 상속하죠. 그러자 에노모토가 의아하다는 듯이 천수로 따지면 오히려 미키 양이나 아이다 씨가 상속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돌이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타카자와 씨가 양자 결연 서류를 제출해서 두 사람의 양아버지가 됐거든요. 미성년자를 양자로 삼을 때는 가정 법원에 허가가 필요하지만 배우자의 아이와 양자 결연을 맺을 때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되죠. 게다가 아이가 15세 미만일 경우는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말을 듣자 미키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타카자와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몰아붙였는데도 타카자와의 눈에는 전혀 동요하는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히로키가 자살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며 그 사실에 의문을 끼워 넣을 여지는 없다고 했다. 그러자 에노모토가 입을 열었다. 자살에 사용했다는 바비큐 그릴과 연탄은 평소에 어디다 놓아두시죠? 그러자 타카자와가 차고 안에요. 차고 안에다 둡니다. 아 그렇군요. 미키 양 10시 넘어서 아침 식사 쟁반을 들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방에 바비큐 그릴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미키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 뒤에 미키 양은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죠. 타카자와씨 당신은 1층 서재에 계셨다면서요? 그리고 11시쯤에 2층에서 드릴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히로키 군이 문에다가 보조 자물쇠를 달고 있었고요. 그때는 바비큐 그릴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히로키가 바로 문을 닫아서 모르겠네요. 그리고 당신은 다시 서재로 돌아갔죠. 12시쯤에 아침 식사 쟁반을 물리러 갔다고 하셨는데 그때를 제외하면 아무데도 가지 않으셨고요. 3시쯤에 아이다씨가 올 때까지 줄곧 서재에서 교재를 준비하고 계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그렇다면 히로키 군은 대체 언제 바비큐 그릴을 방에 옮겼을까요? 차군은 서재 창문 바로 밖에 있잖아요. 만약에 타카자와씨가 줄곧 서재에 계셨다면 바로 알아채셨겠죠? 그러자 타카자와는 잠시 침묵했다. 미리 2층에다가 그릴을 옮겨놨겠죠. 뭐. 그럼 어디에 놓아두었을까요? 미키 양이 보았을 때는 이 방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옷장도 광도 흠지막한 그리를 들여놓기는 무리입니다. 그러자 타카자와가 무미건조한 눈으로 에노모토를 내려다보았다. 미키가 이 눈을 가리켜 아나콘다 같다고 표현했구나. 하고 준코는 내심 이해가 되었다. 자, 그럼 제 해석을 들려드릴게요.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단 하나뿐이에요. 당신은 히로키 군이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고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 차고에서 이 방으로 바비큐 그릴을 옮겼습니다. 물론 연탄에는 그 전에 불을 붙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일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히로키 군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음에 몰아넣었죠. 무슨 말입니까 그게? 비약이 너무 심하군요. 히로키가 죽었을 때 이 방은 완전한 밀실이었잖아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그 방에서 나왔다는 겁니까? 평범하게 이 문을 열고 나왔겠죠. 그거 참 이상하군요. 분명 정전기로 테이프를 붙일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문은 안쪽에서 자물쇠로 잠겨있었어요. 타카자와씨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요. 그 시점에서는 자물쇠가 잠겨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다씨가 문이 잠겼다고 영락없이 믿은 건 아무리 밀어도 문이 열리지 않은 데다가 히로키 군이 보조 자물쇠를 달았다는 말로 당신이 암시를 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문이 안 열린 거죠? 자제심이 한계에 달한 준코가 물어보았다. 네,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기압차이 때문입니다. 기압차. 이 방의 문은 안쪽으로 열리죠. 안쪽 기압이 바깥쪽보다 훨씬 높으면 안쪽에서 문의 압력이 가해지니까 사람의 힘 정도로는 밀어보았자 열리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안쪽 기압을 높일 수 있죠? 아, 그건 간단합니다. 에어컨을 설정해서 방안의 온도를 한 2, 3도만 올리면 됩니다. 이 얘기가요, 전부 여기에 쓰여 있어요. 에노모토는 또다시 타카자와가 쓴 물리참고서를 들어 올렸다. 계속 설명드리죠. 찌그러진 공무공을 뜨거운 물에다 담그면 원래대로 부풀어 오르는 거 알고 계시죠? 공기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비율이 중요한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좀 어렵지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샤르레 법칙이 등장합니다. 기체는 온도가 1도 올라가면 그 기체가 0도일 때를 기준으로 약 273분의 1 만큼 팽창합니다. 가령 범행 당시에 이 방의 온도가 10도였는데 13도로 3도가 올라갔다고 치면 약 1.011배 팽창하는 겁니다. 하지만 방의 크기는 변함이 없으니까 팽창하지 못한 공기가 원래 크기로 압축이 된 셈이죠. 즉 방안의 압력은 1기압에서 1.011기압으로 상승했겠죠. 방 밖은 1기압이니까 암밖의 차는 0.011기압이 될 거고요. 이차에 따르면 1기압은 1평방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니까 안에서 문을 누르는 압력은 1평방센티미터당 0.011킬로그램 인 셈이 되죠. 제가 아까 문의 크기를 좀 재해봤거든요. 세로가 190cm 가로가 80cm 그러니까 면적은 15200평방센티미터입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계산한 0.0011킬로그램을 곱하면 167.2킬로그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안쪽에서 167킬로그램의 강한 힘으로 문을 짓누르고 있으니까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는 게 당연하겠죠. 마치 자물쇠가 잠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연탄을 피웠으니까 온도가 10도 넘게 올라가서 압력이 500킬로그램이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요. 문이나 창문이 날아가든지 하다못해 금이라도 갔을 겁니다. 이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연탄으로 일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키로키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타던 연탄을 연탄재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에어컨 온도를 2도 높게 한 2, 3도 높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갈 때 정전기로 방을 밀봉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문이 열린 거죠? 네.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그거는요. 타카자와 씨가 드릴로 문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죠. 뚫린 구멍으로 공기가 나가자 압력도 사라졌죠. 그러자 타카자와가 어쨌거나 문제는 그런 게 아닐 텐데요. 보조자물쇠가 잠겨있었잖아요. 그건 이 남자가 제일 잘 압니다. 타카자와는 아이다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이다는 분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준코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아 잠깐만 알았어요. 자물쇠를 잠그고 여는 방향이 반대였어요. 아이다 씨는 그걸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압차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조자물쇠는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다 씨는 그걸 몰랐죠. 처음부터 자물쇠가 잠겨있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러자 에노모토가 저 아이다 씨 됐을 때 이 보조자물쇠 바로 아래에다가 잘도 구멍을 뚫었더군요. 정말 키 막힌 재간이에요. 혹시 뚫어야 될 위치를 미리 표시해둔 거 아닙니까? 타카자와는 타카자와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에노모토 씨 저는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개구부가 전혀 없는 문을 도대체 어떻게 잠갔는지 요점만 빨리 말해주면 안 돼요? 아유 변호사님 개구부가 없기는 왜 없어요. 드릴로 뚫은 구멍이 있잖아요. 그 순간 준코는 머릿속에서 번개뿔이 번쩍했다. 타카자와는 마지막 순간에 목격자가 지켜보는 바로 앞에서 감쪽같이 자물쇠를 잠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클로즈업 매직 아닌가. 썸턴을 돌리는 건 회전 운동이에요. 그리고 드릴 끝부분인 드릴 비트 역시 회전합니다. 썸턴에다가 종이 테이프를 두껍게 감아두었을 겁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야 자물쇠가 잠기니까 종이 테이프도 같은 방향으로 감아둡니다. 종이 테이프에 닿은 드릴 비트를 저속 회전시키면 톱니바퀴처럼 덤턴에 회전이 전해져서 자물쇠가 잠기죠. 문제는 자물쇠가 잠길 때 커다란 금속음이 나니까 데드볼트 파지수에다가 미리 탈지면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건 미리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자물쇠를 잠그고 나서 드릴 비트 측면으로 종이 테이프를 문질러서 완전히 절단을 했겠죠. 절단된 종이 테이프가 바닥에 떨어져도 의심받지 않도록 타카자와 씨는 온 방을 종이 테이프로 장식을 해놨고요. 결과적으로 경찰도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보세요. 재밌는 얘기지만 전부 억측에 지나지 않아요. 증명이 불가능한 억측에는 아무 가치도 없으니까요. 타카자와는 딱딱한 미소를 지으면서 애써 방어 태세를 재정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에코모토는 아이다가 주운 종이 테이프를 들어 올리면서 말했다. 에노모토는 이게 바로 기적적으로 남아있던 종이 테이프 조각입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양쪽 가장자리가 드릴 비트에 의해서 절단된 흔적임이 바로 밝혀지게 될 겁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여기 심드렁하게 대답을 하시네요. 어려우시지 않아요? 네. 아니, 어려운 소설을 골라오신 분이시잖아요. 아, 네.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지 굉장히 범인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은 한 80, 90% 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아, 네. 그렇죠. 저희 독자분들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또. 아니, 그리고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 타카자와라는 사람은 범인인 겁니다. 네. 범인인 건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밀시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하는 거죠. 네. 이 타카자와가 중학교 과학 교사인데 뭐 집에서 과학 실험을 계속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과학 뭐라 그럴까요? 상식이랄까요? 몰랐던 얘기를 듣게 돼서 알게 돼서 상당히 좋았어요. 네. 어떠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샤르레 법칙 뭐 보일 샤르레 법칙 이런 거 찾아보고 대전열은 도대체 뭔가 이런 거 찾아보고 했지만 예전에 다 사실은 배웠던 거잖아요. 배웠던 거고 오랜만에 또 추리소설을 통해서 과학을 또 다시 접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기압차를 이용해서 문을 열리지 않게 만든 것은 알게 했는데 이게 불을 피워놨으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압차를 견디지 못하고 유리창이 깨져버릴 테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 연탄재로 바꿔놨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보조자물쇠를 본인이 달아놓은 건데 그걸 달아놓은 게 밀실이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는 잠가두지 않았고요. 거기에 아이가 놀아난 겁니다. 맞습니다. 아이아이의 가운데 숟가락 이게 사실 저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아이아이가 원숭이 이름이잖아요. 아이아이가 가운데 숟가락이 아주 튼튼하다고 해요. 그게 있어요. 그걸로만 먹고 사니까. 네네. 그래서 별명을 아이아이 뭐였습니까? 아이아이의 가운데 숟가락.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은 아이아이 치로 아이아이로인가요? 아이아이 치로인가? 아이치로. 아이치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이게 사실 이게 왜 5년 만에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네. 다 계획된 거죠. 다 계획된 거죠. 네. 다 계획된 거고. 그리고 이 삼촌 아이다가 이 그 이상한 도구를 끊을 수 없게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 아닙니까?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네.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막 공구하면서 느릿느릿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또 놀란 게 그 까마귀 없앤 거하고 네. 그다음에 노숙자 텐트 불낸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랄까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과학 상식이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 노숙자도 사실은 이게 좀 노숙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내려고 하다가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조금 길게 나와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범인이 어떻다 타카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미리 다 보여준 겁니다. 보여줘서 사실 우리 모두 범인이 탁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죠. 도대체 왜 어떻게 이 밀실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좀 궁금한 거죠. 과학 상식을 이렇게 범죄를 저지는 데 쓰다니 정말 나쁜 자고요. 그리고 이 일본에는 그런 제도가 있나 보네요. 재혼을 했을 때 상대방의 자녀를 양자로 하게 되면 뭔가 좀 면제가 되고 이런 게 있는 말이죠. 결국은 돈 때문에 자기 양아들은 주의가 아니니까 정말 나쁜 자네 그나저나 이 기시 유스케가 정말 매력적인 작가인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검은집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과적인 소설이에요. 이거는 자물쇠가 잠긴 방은 이과적인 머리가 아니면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과 이과를 떠나서 저희가 이거는 상식으로 저는 문과 이과를 떠날 수가 없는데 저는 문과인데요. 여기 나오는 거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배우셨는데 까먹은 게 아닐까요? 배우긴 배웠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게 여겨져서 그래서 그래서 이걸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일본 드라마로 나와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열쇠가 잠긴 방 드라마 좀 보고 싶네요. 드라마로 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애청자분들은 80-90%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또 설명을 들어서 그게 좀 더 높아졌겠죠. 재미있는 작품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들으신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스칼렛 씨가 또 거기에 정성껏 답글을 달아드립니다. 소통의장으로 함께 만드시죠. 북텔러 스칼렛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